안녕하세요 의성농원입니다. 아 지금 고추고래 제초 매트를 깔고 있습니다. 지금 요 핀이 없어가지고 잠시 저 끝에 하고 이쪽 끝쪽에는 흙으로 지금 이렇게 메꾸고 있고 여기 이제 제초 매트를 중간중간 재단을 할 때마다 테이프를 붙여 주므로 해가지고 실밥 터지는 것을 방지를 해가지고 요 중간을 가위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요 우리 귀여운 우리 처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 제초 매트를 전체 다는 못 깔고 일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초 매트의 어떤 성능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하기로 할 계획입니다. 지금 이게 두 롤만 사가지고 그러면 400m 인데 한번 뭐 하는 데까지만 해 보고 난 제초 매트를 올해 처음 깔아 봅니다. 제초 매트가 풀을 정말로 잡아 줄 수 있는 건지 그 제초 매트도 또 이게 부직포 종류 있는 거는 사지 마라 하더라구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걸 뭐라거나 마대 마대로 된 그런 제초 매트입니다. 제초 매트.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한 그래도 한번 산호만은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쓸 수 있다 하니까는 예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한번 제초 매트도 고추고리 한번 깔아 봅니다. 예 오전에는 그리고 오전에는 그 자두 젓갈을 했습니다. 자두 젓갈을 하고 또 오후 늦게 이렇게 덥지 않은 상황에서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제초 매트를 깔아 봤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